야, 스트레칭을 해서 일단 먼저 몸을 풀어줄 거야 몸 안 풀고 짖고 먹어요 얘들아, 그럼 살이 찐다 지금 천천히 체질해야 돼? 헐 멋? 아니야, 멋 오케이 This is 힙합, you know? That's the point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나는 존재함으로 존재함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들아, 학교가자의 치즈볼 선생님이에요 어? 여기 존석 선생님이 계시네요 지금 명상 중이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선생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건드려도 화를 안 내요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다 오늘은 전기 수업 끝나고 방아웃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yo, what's up, bro? Oh, yeah, yeah Oh, yeah, oh, my goodness, Mr. Joe Oh, Mr. O Wha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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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Mr. O 아니고 선생님? 무슨 설명을 부르겠어? Oh, he's so gone there Hey, you're good boy 미쿠갓은 좀 이렇게 부르는데 미국에 어느 정도 있다 그랬죠? 음, maybe about 4... 4년? 4주요? 4주요? 한지정을 정말 빨리 하셨나 봐요 네 라건 선생님, 제 유튜브 보시죠? Oh, yeah 여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야잉아 네? 네, 알림 설정까지 야잉아 집중, 집중, 집중 네 오늘은 어떤 노래를 가르쳐주면 좋을까요? 요즘 미국에서 요즘 약간 K-POP 소 릴리 인기 진짜 많고 약간 소 페이머스한데 특히 그... 뭐... ATBO? You know? ATBO 그 그룹, really crazy, you know? 완전 미쳤어요 새로 나온 attitude 와, 그거 어때요? 우리 반에도 보태인 학생들이 많던데 맞아요 그럼 제가 이런 수업을 맡을 테니까 두 분이 실기 수업을 맡아주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 댄스 수업 댄스 수업 이런 수업을 맡은 준석 선생님입니다 와, 스태 반가워요, 반가워요 센, 센 말 잘 들리면 이렇게 볼 곡 한 번씩 해줘 아, 예 오늘 진도 나락곡은 요즘 이 노래가 난리라면 예 바로 Attitude Oh my god Attitude 챌린지 영상을 잘 찍으려면 노래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해 아, 이해도 음 일단 주제가 뭐냐 바로 심신 수련을 통한 진정한 나의 여정의 시작이야 아 한번 말해볼까 심심 수련을 위한 진정한 나를 찾는 Why? Why? 다시, 다시 심신 수련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의 시작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필기해둘 수 있도록 아, 알겠어 별표 만개 별표 만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멋과 자세를 받아들여라 음 이게 가장 주의 핵심이란 말이야 와우, 소코 음 이걸 해야 돼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할게, 바로 뭣이다 아, 뭣 뭣 오케이 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네 알겠지? 뭣 뭣 뭣을 기반으로 한 절도 있는 동작 절도 잉 절도 있는 동작과 It's 여유 있는 표정 It's 여유 있는 표정 역시 물 늘어버렸어, 다시 나한테 물 늘어버렸어 표정을 하기 앞서서 네 말만 하면 잘 모르잖아 그걸 한번 대충 보여줄게 음 Yes 이렇게 하면 뭐가 없다 뭣이 없다 또 뭔가 아련해 막 음 That's my attitude 이러면 뭐 어떻다? 절도가 없네 절도가 없다 예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유 있는 태도 그냥 음 That's my attitude 그냥 여유 있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야 말이야 와우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수업은 마무리하고 오우 지금 이제 한번 실습을 시작해볼게 네 오늘 배울 attitude 안무 시범부터 보여줄게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Get it Get it That's my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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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늘지 음 이 시계로 널 쳤대 That's got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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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my attitude 다들 해보지도 않고 지금 벌써 지쳤다고 난리들인데 쌤이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잘 따라오기나 해 음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아 음 음 하면서 바로 기선제압을 해줘야 합니다 아 You know? 그러면서 이제 여유로운 표정 아까 미스터 오우가 말한 것처럼 음 That's my attitude 다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내가 약간 오뚜기 같았다는 느낌으로 왓다리 갓다리 왓다리 갓다리를 해줄 거야 총 네 번이 있는데 마지막 두 번은 어깨를 털어줘야 해 아 먼지가 묻은 것을 털듯이 가볍게 착착 그래서 찍고 오뚜기 먼지 털기 아 알겠지? 하면서 바로 기선제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유로운 표정 오뚜기 먼지 털기 그 다음에 넘깁니다 넘기고 앞에 찍고 left Let's go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팔짱 끼고 여기서 세상 거만하게 바운스를 타줍니다 표정이 여유롭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느낌으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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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딴딴 딴 딴 둥 이렇게 올라와 주면 됩니다 꼭 손으로 다리를 잡아야 하나요? 오우 맨 오우 맨 오우 맨 왜 그래 이게 무시야 This is hiphop You know 이건 나도 인정을 해 하하 left Let's go 표정이 여유롭게 스탑 스탑 딴딴딴 딴 딴 둥 이때 웨이브를 캐줄 거예요 이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손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나를 따라해봐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제가 하니까 꼴뚜기 같아요 연습을 하지 않았잖아 아직 연습을 하고 오란 말이야 Hey teacher So relax 얘들아 적당한 칙칙질은 필요할 것 같아 왔어 그러면 또 한 번 더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스텝 두 번 딴 따단 다시 찍고 그리고 지금 몸이 어딜 보고 있습니까? 오른쪽 사선이요 Right 그때 반대편으로 손을 잡고 내부터 내려 찍어요 훙 훙 하고 손을 잡고 처음에 이거 한 번 이렇게 한 다음에 멱살을 잡았다가 번져줘야 돼요 그게 That's the point You know? 스트레스를 풀어버려 얘들아 그럼요 그럼요 한 번 나를 따라해봐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인 넘겨주고 스텝 두 번 잡고 내부터 내려 찍어요 멱살을 잡았다가 번져줘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배워봤는데 그럼 우리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한 번 춰볼까? 야 미훈 씨 좋지 좋지 이제 다들 일어나서 한 번 춰보자 노래에 맞춰서 오케이 Let's go 네 맞아 고스모스 자 left let's go 어만하게 멱살 잡고 오케이 오늘 애티튜드 배워봤는데 어땠어 다들? 아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잖아 맞지? 너무 어려웠어요 시작이 반이다 이거란 말이야 시작이 앉아서 안 된다 하지 말고 시작이 반이다 내가 표현은 이렇지만 많이 사랑해 우리 학생들 아 오쌤 이러기 쉽지 않은데 데이스 윌리 코 멋있습니다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들 수업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면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플라로이드를 줄게 오전 만점인 거 알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도록 해 예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See you next time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